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딱 1초만에 알아볼 수 있는 나의 근육량 검사법 바로 핑거링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근력노세에 예측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방법 다 같이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근육운동법 한 가지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중요한 이유가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근데 집에서 간단하게 근육량을 좀 측정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근육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디 헬스크럽 가셔야 되고 아니면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핑거링 테스트 인데요 이것은 도쿄 대학교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일단 성인의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의 크기와 종아리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보통 성인의 손가락의 원 둘레를 보면 약 30cm에서 35cm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종아리 두께보다 이것이 더 넓으냐 아니면 좁으냐를 가지고 근육량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인 경우에는 종아리가 더 굵은 경우죠 그 다음에 B인 경우에는 딱 맞는 경우 그 다음에 C인 경우는 좀 헐렁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도쿄 대학교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약 2,00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해 봤더니 A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종아리가 굵은 사람이 5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3%가 나왔고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3 내지 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B그룹의 사람들이 A그룹 사람들보다 근감소증에 걸릴 위험률이 2.4배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C그룹은 A그룹에 비해서 근감소증에 걸릴 위험률이 6.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근감소증이 얼마나 빨리 오고 많이 올 수 있냐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양원으로 들어갈 확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시다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확률을 보니까 C그룹이 A그룹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망률을 살펴봤더니 C그룹에 있는 분들이 A그룹에 있는 분들보다 3.2배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아리 근육만 봐도 이런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내놓았는데요 자 왜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론 모든 근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하체 근육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또 종아리 근육을 보는 이유가 이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심장이 이렇게 피를 짜내 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쫙 퍼져나가면서 머리로도 올라가지만 하체로 내려가는 것은 중력 때문에 피가 잘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던 피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 하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피가 올라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때 종아리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요 종아리 근육이 꽉 짜주면서 짜주면서 이제 걷거나 할 때 쫙쫙 짜주죠 그러면서 정맥피가 빨리 심장으로 리턴되게끔 쉽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아리 근육이 약한 분들은 리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이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아시죠 누워있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혈액이 빨리 머리로 올라가지 못해갖고 심장이 팍 짜주를 못해갖고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핑 돌면서 앞이 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실시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도 밑에서 혈액을 머리로 빨리 짜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워있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밑에 있는 경우인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고 반대로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상시에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아리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중심을 잘 잡고 잘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딱 잡혀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종아리 근육이 강한 분들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운동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도 보고 백년월이라는 책을 굉장히 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그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종아리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깨 넓이처럼 이렇게 벌리고 서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었다가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때 좀 더 힘을 좀 강하게 종아리 받으려면 바닥을요 뒤꿈치 바닥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다시 또 들고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다시 또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아리에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심 잡기 어려운 분들은 벽을 잡고 하셔도 좋고요 또 앞에 의자를 놔두고 의자를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아리 근육을 꾸준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육량 증가에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근력 노화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운동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종아리 근육 운동은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기다리면서 할 수도 있고요 TV 보면서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서 있는 동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근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종아리 근육을 측정하는 핑거린 테스트 말씀드렸고 종아리 근육이 왜 중요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운동 반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